로딩 시간 딜레이 캐치 하신 줄 알았는데 경기를 안 잡으신 키키키 어 저스트 포근이 많으셔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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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 포근이 많으세요? 아닌가? 저스트 포근이 이렇게 한 캐릭 많이 하진 않으시잖아 다양한 캐릭터 많이 하시잖아 아 밤유저님 아 나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랬어요 저거 저기 뭐냐 웨이브하고 랑고하시 한 다음에 원잽으로 히트 되는거 저거 발견하셨어가지고 오우 맞아 그거 밤유저님을 발견하시지 말이야 띄우기를 못하겠어 어떠? 이렇게 안되네 3타까지 막아줘 그냥 죽는다 이거 아퍼 몰키 막 두드렸어 아 아파 좋지 몬스터볼 좋지 몬스터볼 기상키 카운터 양발 합정인가 보네 몬스터볼 오키 나이스 내 합정이에요 아퍼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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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하잇 아 아 괜찮아 컵킥하지 않으니깐 쎄게 안맞아 몬스터볼 아허 나도 몬스터볼 안나오네 몬스터볼 노리는 그니까 내가 몬스터볼을 노리는 행동을 노렸어 하이킥 했는데 아 위기치네 하이킥했는데 아 위기치네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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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킥 Animals 아우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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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를 왼손하단식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저거 막히고 14에요 다. 아니 14? 14 아니야 x4 아니야. 1타 막히고 마이너스 12로 12 됐다고 하지 않았나 저거? 저거 마이너스 12인데? 원래 14이었는데 12로 상향 먹었어 저거. 얘 기상킥도 상향 먹었네. 밥은 기상킥도 상향 먹었네. 데미지. 히트 이펙트 넣어가지고. 아. 랩랩 2나올줄 알았다. 솔직히. 오케이. 야. 위험했다 이거. 저렇게. 저렇게 일어날줄이야. 위험했다잉. 파이킥. 아이야. 아이야. 나이스. 잠깐만 근데 저거 이소룡 복장 있잖아. 아. 야. 바비 저렇게 하니까 되게. 되게 귀엽다 뭔가. 어어. 다행이야. 어머. 나이스아. 엎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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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잽. 찍고. 뒤로 로라멜 떼기. … 엎어어. 엎어어. 엉어어. 엎어어. 남캐 공용 복장으로 저거 만들 수 있는 건가? 괜찮은데? 되게 끌리는데? 저거 하고 밥 할까? 밥이나 시작해봐? 아니 밥이 저러니까는 왜 이렇게 매력있어 보이냐? 다른 캐릭이면 몰라도 밥이 저러니까 되게 되게 동지감 느끼는데? 저거 2타도 보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해봐긴 했는데 저거 2타 보고 가능하나가? 12들 이렇게 넣었어야 되나? 탈스? 아이고 어떤 기술이 타요? 압살선실 온다고 운동 끊었지 않은 티요 으아아아 아프네 저거 뒤 양손 왼손이요 뒤 양손 왼손 아 어 나이스 13 아 카운터 랑가셔 병몰이? 와 뭐 이렇게 몰려 와아 저런 병몰이가 생겼네 아야 아이야 존나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 못 피하겠 를 빼앗게 압살선 옛날에는 카운터 보고 후속 탓 쓰지 않았나요? 암울감울 1대기 있니? 괜찮아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쓰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 안나네 디양소는 그냥 품부 마지막 마무리도 쓰는 기술 아니었어 저거? 존맨 이따가 로빙중에 알려주시겠지 어어어어 어어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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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쟐러가 쟐러가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눌렀디 늦게 눌렀나 보지 이영 오와 왜 맞았어요 잠깐만요 아 뻑 안맞아 안맞아 세게 안맞아 예 아파 아 맞다 마이너스 아 이거 야 저거 이타 원래 옛날에 가드 되면 이득 아니었냐? 하하하하 야 나 수순간 기억 야 수순간 기억 다시 되돌아왔다 저거 원래 태가지고 이득 이득처럼 쓰는거 아니었냐? 2타만 단독 카드면 아씨 저것도 마이너스 됐네 뭔가 느낌이 하하 옛날에는 하하 저거 2타 단독 카드는 이득이었던거 같았는데 아닌가 가드백이 멀어져서 사기칠 수 있었던건가? 어쨌든 나 저거 한 다음에 사기 치는거 뭐하나 훔쳐놓고 있었는데 아씨 그 안되네 지금 호호 아 그냥 페링할꺼다 됐다 와 처음 해봤다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어 아 좋아요 오호 야 생각해보니까 나는 모든 외국어가 다 딸리네 하하하하 일본어도 딱히 기억나는게 별로 없어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나 구독을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구독을 일본어로 어떻게 읽어요? 구독구라고 해야돼? 아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 유튜브 채널 맞춤 떠가지고 구독좀 해달라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팔로우라고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팔로우 걔네들 팔로우라고 얘기해도 아니고 팔로우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팔로우 아리가또 아리가또 브이레스? 브이레스 아 오케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사행이야 나의 유튜브 채널 팔로우 오네가이시마스 으악 니혼 토모다치 하로우 오네가이시마스 아악 아악 오오 나이스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본어다 진짜 키키키키키 생활 일본어를 만드시는 키키키 아니 뭐 나 할 줄 모르니까 와타시가 아니고 고쿠 아니에요 다른 모름 그게 와타시는 남자 여자 다 쓴다고 하던데 고쿠가 남자만 쓰고 그래서 남녀 그니까 저는 할 때 가 와타시래요 고쿠가 나는 할 때 남자가 쓰는 말이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뭐 일본어 잘하려면 어떻게든 계속 교정해주겠지 나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외국어 할 줄 몰라요 아니 노딜이네 다 맨날 저기 뭐지 어디야 구글 저기 뭐냐 번역기 돌려가지고 맨날 대답해줬는데 아야 아파요 아파 아 지네 아 지네구나 아 야 추가도 못 때려 아파 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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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됐다 아까 바이러스 행이 나서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 가고 싶은데 진짜 애들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고가 없어 아 이게 안되네 앞그루기 그렇지 아이씨 이게 대공이 안돼 아이씨 나 튜브 오케이 쌍큐 아이씨 아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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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이아 사기치지 마세요 예..우와 다행이다 공중이 다렸네 아사히 어이씨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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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잖아 방금 나 원래 원래 하는 저긴데 그 기압인데 아하이 우리가 일본어 고민할때 그냥 유튜브만 말해도 되는거였어 아 그렇네 역시 저기 뭐냐 뭐로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어떻게든 소찌 발찌 다 해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네 그냥 너와 나 thinking 오케이 이러니 텔레파시 오케이 바로 이어지네 역시 철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세상 우리나라가 아니지 어헝 어헝 오 깜짝아 진짜로 나올 줄 몰랐어 다이브 드래거 다이브 드래거 다이브 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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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컴퓨터로 뺏어 그만 그만 따당 2 아 2잉 할줄 알았는데 으헝 아이씨 벽이 난다 으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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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망했어 으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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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예잇 안 나오네 이얏 엎 엎 엎 엎 어 아이유요요요요요요요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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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걸로 상황가져가자 로우는 뭔가 모드가 없네요 이상한 도득피 하나말고는 으헝 으헝 어 좋아잉 로우는 모드가 그거있어요 철권 3 포레스트 로우랑 태그 투 포레스트로 그런거밖에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 애초에 근데 로우는 복장이 옛날부터 좀 그런게 좀 있었어요 맨날 쫄쫄이 맨날 그 기본 복장에서 색깔 바꾸는거 맨날 별거 없었어 옛날에 그거 있었거든? 켄시로 알죠 너는 이미 오마이와 모 신데이 너는 이미 죽어있다 네 느낌타... 아닙니다 저번에도 형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모드 깔았어요 옛날 목소리 야 이거 10 12 아니야? 야 외너버투 12 아니야? 11됐어 설마? 로우노찡님 안녕하세요 여튼 그 옛날 철권 6때는요 그게 있었어요 켄시로 그거 뭐냐 켄시로 머리도 심지어 썼어 그니까 켄시로 복장이 있었어요 아예 애초에 그거 뭐 저작권 걸린다네 뭐네 하면서 얘기 많아가지고 짧았잖아 결국 그거 다음 짝부터 그런거 없잖아요 어허차차차차차차차차 복도 하크래치캔 개멋있었는데 솔직히 아비전님이 여기 킥킹방에 없으면 율발 오른발 한번 더 써서 딜킷이 패하면 컵킥 개꿀잉 아킥킥킥 아잇 존나 길어 아잇 존나 길어 아잇 아잇 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엎어 페이크 어어어어 죄송합니다 아씨 그냥 간을 땡길걸 괜히 차지압하네 아 존나 아파요 왜이렇게 머리갑니까 오케 횡신 땡기는거 실패했어 팔횡이 땡겼구만 코킥 이게앞아죠 아니 근데 밥저 트레이닝복 고니까 은근히 콜리네요 킥킥 꼴 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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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꼴리지 그게 근데 하고싶다니까 저거 뭐냐 밥 밥한테 저건 하고싶어 복장 꼭 입혀주고싶어 뭔가 1대기 그니까 커마 커마 하고싶어 압류전님하고 이제 막판하겠습니다 한순간에 게이 될건 아 끌린다 그래야지 나 왜 캐릭터 승률이 25%냐 이거 이태원 지식을 끝 페이크죠 이태원 다 이태원 안가봐 아 이태원의 아아 오케 아 무슨 의미인지 아 대충 이해했습니다 13 절판 앉아있을 줄 알았어 이번엔 아까 악마발 세번인가 했거든 두번 세번 라운드 3 파이트 와아 이게 걸리네 이건 이건 좀 아쉽 습 습 가다 엎어 오면 엎어 1 2 2 오케 가 가다 아오케 느낌 세기 돌리고 에잇 그래서 찬바발 서버 고생하셨습니다 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